빅톤의 첫 정규앨범 네 여러분! 이곳은 빅톤의 첫 정규앨범 The Future Is Now 타이틀곡 와라 셋! 뮤비 촬영장입니다! 제가 오늘 뮤비 첫날 첫 순서, 첫 개인 씬을 촬영하게 됐는데 11월 9일 오늘 뮤비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브이앱 일어나 아마 이게 찾아 배웠어야 되는데 앨리스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로우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신기한 카메라를 처음 봤는데 프로 세션이 미리 되어 있어서 움직이는데 되게 뭔가 신선한 것 같아요 되게 모니터를 봤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냥 화면이 세로로 되잖아요 그땐 이렇게 해야겠어요 아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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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됐다 오우 만찬이다 그거 알겠죠? ㅎㅎㅎㅎㅎ 예전 수를 다 잊어버린 나의 여태 수없이 날 당각했던 꿈을 향해 다이어트 You know nobody can do it 애들 뭐라하지? 어디 바캉스 온 거 같아 다시 이미 던져서 더 나 춘다노래 더 춘다노래 되게 즐길게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다행히 저희 수영원 씨가 장면 보시고 계시고 세준 씨가 옷을 조금 이렇게 입혀주는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거 진짜 문 좀 열어주세요 별 하나, 둘, 셋 세준 씨도 끝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셋 나 생일 지났는데? 난 생일 지났는데? 생일 지났는데? 네네 아, 빅피리야? 네네 나 결코하는 생일이다 대단하다 하, 네네 하, 도연야 나 몰랐어 자 아, 도연야 나 몰랐어 자, 성 밀어요 어, 몰랐어 자, 성 밀어요 자, 성 밀어요 아, 몰랐어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너무 덩덩한 거 아니냐, 근데? 아니, 아유, 갑자기. 왜 전혀 몰랐어? 너무 갑자기 이거. 난 이거 뽀로라보고 수빈이 생일인 줄 알았네. 나도. 그게 수빈 생일이 아닌데. 나 지난 줄 알았지. 뽀로로라. 어쨌든 이 케이크는 저희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 빅톤, 앨리스, 그리고 플레이어, 스태프분들 모두에게 받는 그런 케이크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무를 더 열심히 하자고요, 승식 씨. 와, 답답 받았다. 답답 받았어. 둘처럼 갈게요. 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마워. 액션.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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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어? 어떡해. . 웃지 마. 나 진짜 웃지 마. 아니, 나 진짜 웃지 마. 나. 아, 되게 나아. . 3명까지 괜찮은가? 4명까지 이런게. 그러지 마, 얘들아. 분위기 잡아줘, 분위기 잡아줘. 왜이래 액션 이보.. 아니 아 왜? 왜? 이번엔 왜? 아 테이블은 끌려서 테이블은? 아 웃지마! Wire 와 너 왜 이렇게 웃 wack 아니 이게 둘이 진짜 웃는다 이거야? 왜요? 왜요? 진짜 웃는다. 아 몇 번, 몇 번 큰일까 했다. 애들아. 어? 무서워했지? 나갈 때가 되게 웃긴다. 저희 문 열면 들어올 텐데 자, 또 의자대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자, 다시. 자, 오케이. 다시 한 번. 누가 하지마 그랬어? 아니 아니. 초반 끝났다. 컷. 야, 멤버들께 빠지고. 저는 이제 혼자 뭘 촬영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뭐, 동생들 먼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인생 선배로서 동생들은 좀 쉬어야죠. 전체 괜찮아요. 동생들의 그런 휴식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남을 것 같아서 우리 예쁜 동생들이 빨리 가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 카메라 안 꺼지면 안 돼요? 계속 켜주세요. 평생 켜주세요. 동생들 빨리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감기 드니까 다들 너무 고생했잖아요. 컴퓨터 할래요? 나 뭐가 많아, 나 콧구만. 나 뭐가 많아, 콧구만. 내일! 컵! 컵! 네, 프레임 아웃. 입을 아웃. 원치 쪽에 빠져대요. 랩스 컷 잘 넘어갈게요 고생하셨어요 랩스 플라잇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세고요 오늘은 뮤비 첫날 저는 마지막 순서요 첫 순서 마지막으로 Junto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승호 형이 끝났고 이제 제가 마지막 끝났습니다 저로 시작해서 저로 끝난 첫날 촬영은 이렇게 상왕리에 멋저록 멤버들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끝났고요 내일도 이어서 뮤비 촬영이 진행되는데 내일도 한번 어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개인 분량을 오늘 다 따놔서 이제 부담이 없네요 이제 부담이 있을 다른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화이팅